그러면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세안은 했는데 촉촉한 에스스로더 자, 촉촉촉촉촉 해서 촉촉촉촉촉 발라보고 여기도 촉촉촉촉촉 발라보고요. 발라보겠습니다. 이쪽면에 피부가 어떤지 얼려볼 텐데요.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는지 네, 봐야겠죠? 아까 여기는, 저기 다른 나이트, 네 수분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발랐고요. 여기는 에센스 요새 얼굴이 너무 건조하거든요. 지금 점심인데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 그죠? 쭉 보시나요? 광채? 음 음 음 여기는 안 바른 쪽, 여기는 바른 쪽 툭툭하죠? 잡티가 많네요 여기 이마에도 주름이 좀 있죠 자 발라보았습니다 생기있고 탄력 보이시죠? 네 다 바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생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잡티가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너무 촉촉한 것 같아요 빠르게 너무 흡수돼서 남아있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바르는데도 짱짱짱 여기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촉촉촉촉촉 이쪽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죠? 이쪽은 약간 귀엽고 음 네 혼자 자아자찬입니다 촉촉촉촉 네 촉촉하니 너무 좋습니다 우와 네 에스티로우도 네 에센스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이었습니다 네 하블루의 화장품 에센스 트위치 를 네